한글자막 by 한효정 복을 물고 오신다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10시까지 가도록 할게요 윽 으라차차 행복이 행복아 내일 까치 온단다 아니 그건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하는 까치고 그거는 깍지 손깍지 끼는거 까치는 새해가 되면 복을 물어온다는 아이인데 행복이에게 복을 주러 오겠다는 착한 친구야 친구 그럼 직접 보면 행복이 마음에 쏙 들걸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